야 공룡 나루 세트 지금 나온 거야? 야 아케이드 민포 이거 달달하네 어? 어 게임하면 안 보이네 응? 나온 거야 이거 지금 너 플레이 돼? 나루 하나 사야겠네 얘들아 어 나루 하나 사야겠어 어 완료되고 어 돈이 없잖아 음 그럼 뭐 일단은 뭐 충전을 해야죠 깔끔하게 음 깔끔하게 충전 좀 하고 가야겠네 신용카드 알았어 신용카드로 아유 그냥 5만원씩 하는 것도 좀 그런데 한 50만원씩 못 긁어 이 쌍라메가 이거 아 그냥 뭐 5만원씩 할라니까 여러분들 좀 괜히 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러네요 야 뭐야 왜 안 돼 어 잠깐만 이 파일로리가 왜 켜져 있어 아이고 아이고 I swift 안다 안다 아이고 잠깐만요 어 파일로리 이거 좀 없애고 ways to go 아우 이거 떴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어?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안심클립서비스 잠깐만 카드번호 좀 있네 어우 진짜 영정도 날 뻔했어 요즘 자꾸만 요런 위기가 많네 야 근데 여기 벌써 부캔데 여기다 벌써 74만8천원을 박았다 어우 많이 됐네 많이 됐어 어 됐어 어 들어왔지 야 좋았어 일단은 자 챔피언 여러분들 요렇게 라이어 전경 케일 어우 이거 달달하겠는데 오 미포 미포 하나 사줘야지 야 이거 미포 섹시하다 어 이거 미포 한번 이거 어떻게 좀 배워야겠어 응? 미포 사고 어우 케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케일도 케일도 하나 사 아 요즘 근데 케일 이거 시바 어? 어 관짝 열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뭐 요런거는 이제 요럴때 하나 사야죠 요들 친구들은 뭐야? 잠깐만 형으로 가서 어 요거 좀 그래 한번 나르 다 샀고 나르세트 샀고 어 아케이드 미포 시바 와 인마 이거 완전 레전벌리 스킨이다 얘들아 어? 와 섹시하네 섹시해 음 어우 섹시해 저거 시바 뭐 안에 뭐 무슨 뭐 노팬티어 뭐여 어 케일 조크어 그리고 이거는 뭐야 입노래신 어? 변신 친구들 세트 어? 이 좆밥들 꺼지라 그래 이거는 뭐야 입노래신 요들 친구들 뭐 이런것도 꺼지고 챔피언 세일하는건 사줘야돼 얘들아 챔피언 세일하는거 무베카이죠 어? 아무리 뭐 할일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 세일할때 요럴때 이제 이용해서 이제 하나씩은 사줘야죠 어? 세일하는거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음.. 세일할때는 뭔가 그래도 좀 사줘야될거 같아 스킨 세일하는거 또 스킨 또 세일하는거 보겠니? 어? 어.. 싸네요 260원 음.. 거저니까 뭐 어.. 요런것도 하나씩 사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알짜배기 이제 이거 롤 이제 여러분들 유저 같은 경우에는 어? 스킨 세일이나 요 챔프 세일할 때 여러분들 어.. 요럴때는 이거 하나씩 잘 사야돼요 어? 브랜드가 챔피언이 없네 어? 요런건 같지 어? 챔피언까지 구매해서 어? 딱 사주는 센스 어.. 요렇게 하나씩 사줘야지 음.. 그래야죠 음.. 요것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사주고 어.. 좋아좋아 음.. 또.. 또 뭐 세일하는거 없니? 음.. 챔피언 세일 어? 또하네? 어? 챔피언 세일 또해? 그리고 여기서 어? 요거는 뭐 진작에다 샀고 어.. 진작에다 샀고 스킨 세일 스킨 세일 또하네? 스킨 세일 또하네? 오.. 요런것도 안산게 있으면은 뭐야? 다 샀나보다? 야 라이엇 그레이브지? 이거 뭐야? 라이엇 블리츠 크랭크도 있고 어우.. 야 이거 어떻게 풀렸는가보다? 어? 풀렸는가봐 용산왕권 빵태원 이것도 뭔가 달달할거 같고 오..오.. 라이엇 그레이브죠? 요런걸 하나 사줘야죠? 한정판 이벤트중이야? 어? 그럼 사야지 라이엇 경찰견 아 야 일단은 블리츠부터 하나 사고 음.. 이지리언 야 근데 메카 말파이어트가 이게 좀 달달할거 같은데? 용광로 야 낯소스 이거 할만해? 어 안에 라이엇 들어가니까 이거 진짜 뭔가 레전더리 스킨 같다? 어.. 요거 하나 사고 음.. 어? 야 돈 벌써 다 썼잖아? 어? 그냥 돈 오만 원 뭐 그냥 뭐 금방 나가네 살게 아직도 많은데? 음.. 그럼 또 또 충전해야지? 어.. 그럼 또 충전해야지 어쩔 수 없지 뭐 어? 한정판은 사야돼요 여러분들 요런 기회 놓치시면 안됩니다 요런 기회 놓치면 안되죠 어.. 야 왜 충전 안돼 왜 씨벙 충전하지 말라는 소리야? 뭐야 이 새끼들 이거 고객관리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이 씨벙 새끼들 어.. 왜 충전 안 눌려줘 잠깐만 다시 기분 나쁘네 어.. 음.. 좋은게 많이 파네요 음.. 귀찮게 이게 5만원씩이 뭐야 이게 너 카드번호 어.. 요런거 잠깐만 어.. 입력 좀 해주고요 음.. 살 때 여러분들 시원하게 사야죠 살 때 음.. 어.. 우리 막 이런거 같다가는 막 어.. 어.. 사고 싶은거 아잉 뭐 다음에 사야지 어.. 젖 가는 소리지 얘들아 음.. 살 때 사야지 어.. 어.. 음.. 빨리 되고 음.. 79만 8천원 아직까지 80만원 밖에 안됐네요 이 젖 같은거 얘들아 오늘 그냥 한 20만원 더 쏟아붓고 오늘 100만원 채워? 어? 음..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현진을 이거밖에 안했나 어.. 제 삶에 갑자기 회의가 드네요 어.. 이건 좀 그런.. 아닌거 같다 얘들아 어.. 요건 좀 아닌거 같애 음.. 이제 일단은 어.. 또 다시 충전이 됐으니까 어.. 사고싶은거는 다 사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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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엇 전기업 케일 샀고 어.. 얘 인비에 어.. 인사만 하고 잽싸게 치고 빠졌네 아까 또 뭐 안 산거야 나 연미복 바이 근데 바이는 난 진짜 안 땡기던데 이지리얼은 몰라 이지리얼은 사놔야될거 같애 어.. 이지리얼은 사놓고 아까 그거 뭐였냐 흑기사 자르반 특공대 자르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와있어 스킨 야.. 이거 메카 말파이트가 이게 진짜 레전덜이다 그지 얘들아 어.. 맞지? 음.. 메카 말파이터 요건 하나 사줘야될거 같애 어.. 멋있잖아 어.. 말파이트가 언제 이렇게 턱선이 날렵하고 이랬어 어.. 준 레전덜이요? 어.. 어.. 요거 오자 하나 사주고 야.. 빵테는 요즘 관짝 들어가갖고 어.. 요즘거 누가 하나? 음.. 이거는 좀 그런거 같애 야.. 여기 왜 수영장 파티가 왜 없어? 어.. 저건 다른거에 있나보네 야.. 근데 기상캐스터 잔나는 얘는 왜 이렇게 비싼거야 용병 루시안 루시안 곰기병 세주안이 턱방이 턱방이 형왕 어.. 여기 웃는게 맞네 음.. 어두운 소리 애니비아? 애니비아? 애니비아는 내가 진짜 할일 없지 어.. 이렇게 또 크게.. 뭐 이렇게 좀 살거는 이제 안보이네요 음.. 일단은 좀 잠깐 야.. 펜타키 룰라프? 룰라프 야.. 메카 카직스 와.. 이것도 단단한데 음.. 옥토버 퍼스트 그거라스 빙하의 말파이트 하.. 빙하의 말파이트도 요것도 어.. 좀 좋은거 같은데 음.. 야.. 강화영 신지드? 오.. 야.. 스킨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이쁜게 많다 엽병 수정 바루스 오.. 요것도 좀 달달해 보이는데 어? 펄스건은 다른데 있어 진짜 내가 이제 하는 책뿌로 이제 해서 이제 해야지 응? 안그래? 아니다 아까 그.. 세일하는거를 좀 사봐야지 세일하는거 아까 뭐 세일하는거 뭐였어? 요들 친구들 세트 세트 구매하기 요들 세트 이거 뭐야? 킹카가 될거 하나 남아오면 미친구 앞다 찍었어 소방수 카탈이나 싸네? 얘들아 야 그치? 싸지? 요들 친구들 용조련사 룰루도 있고 어? 50% 세일 아니 참.. 어떤게 그렇다고? 아까 내가 뭘 안 샀어? 10번? 10번 스킨 세일 근데 여기 다 있나봐 있으니까 이렇게 안 뜨는거겠지 왜 이게 안 뜨냐? 왜 안 떠?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싹 샀네 그치? 새로나온거는? 어.. 야 나 이거 언제 이렇게 많이 샀냐? 새로나온거는 시바 뭐.. 북방 정살대 이런거 이런거 다 왜 샀어? 어? 아예 하지도 않는거 왓마 이거 골키퍼 마오카이가 옛날에 골키퍼 세트로 해서 샀나보다 드레이블 아예 할일도 없는데 와.. 이거 돈 낭비 심했네 그치? 어? 돈 낭비 너무 심했어 용사냥꾼 공방태훈 야 근데 이거 좀 좋아보이는데 시바 서론특구인데 야 근데 애쉬도 배우긴 배워야돼 그치? 어? 애쉬 좋잖아 응? 전투기계면 고지도 있고 그치? 어? 사랑추작세트는 뭔가 다 사고싶어 어.. 애쉬하나 사놓았잖아 시바 애쉬하나 사놔야돼 다이애나 다이애나도 그때 보니까 챔피언 좋아보이던데 야 수영장 파티 미신 야 뭔가 수영장 파티 세트는 뭔가 좀 진짜 다 사고싶어 그치? 수영장 파티도 요번에 이제 여름 휴가철 맞이해서 요때만 이제 잠깐 팔고 이제 들어가는거 아냐? 그치? 어.. 다 끝나가? 리신은 아닌거 같다 근데 리신도 언젠가는 배우긴 배워야돼 어.. 리신 사라 어.. 이제 수영장 세트는 어.. 괜히 요번 지나면은 다 못살거같애 다 하나씩 사두고요 음.. 요것도 수영장 파티 어.. 렉톤도 하나 사놓고 어.. 그리고 또 사놓을게 일단 활인중 활인중 하는걸로 살까? 수영장 파티 수영장 파티 수영장 파티 수영장 파티 수영장 파티 말하는게 많이 노리거든요 어.. 요 세일 기간 여러분들 어.. 노려이죠 어?! 어?! 돈 벌써 다 썼네?! 음... 아 그래도 뭐 오늘 어.. 아무튼 뭐.. 아무튼 뭐.. 쇼핑 시원하게.. 어.. 했으면 됐습니다 으음.. 으음.. 오늘 뭐 괜찮게 쇼핑 잘했네 그렇지? 어? 만족스러워 아주 만족스러워 오.. 오늘 많이 샀어 얘들아 안녕하십니까